카페에서 40분간 전자기기만 충전한 손님에게 주문을 요구했다가 되레 협박을 듣게 됐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카페 업주 A씨의 가게에 한 여성 손님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 손님은 주문은 하지 않고 앉자마자 핸드폰과 노트북부터 충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손님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30분이 지나도 손님의 일행은 오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손님에게 가서 일행 여부에 관해 물으며 주문을 요청했지만 손님은 별안간 짐을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손님이 자리를 차지한 지만 40분째였기에 A씨는 주문하고 나가야 한다고 붙잡았지만 손님은 왜 해야 하냐, 싫다,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는데요. 주문도 하지 않고 전기를 쓴 손님이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느낀 A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손님은 되레, 본사에 컴플레인을 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반발했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렇게 개념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나야말로 제보하고 싶다며 안 그래도 불경기에 속상한 마음 끄적여 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글만 봐도 혈압이 오른다, 그런 인간은 자기가 진상인지도 모른다, 카페가 충전을 하는 곳이냐, 자리 차지만 하는 손님 양심 없다, 우리 카페 손님은 가방 안 쓰레기까지 화장실에 버리고 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카페에 타 매장의 음료를 몰래 들고 와 먹고 갔다는 진상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의 매장에는 카운터 뒤쪽으로 직원에게 보이지 않는 단체석이 하나 있어 종종 손님들이 주문을 안 하고 몰래 앉아 노트북이나 핸드폰 충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두 명의 손님이 아예 다른 매장의 카페 음료를 들고 와 수다를 떨며 앉아 있었다는데요. 이에 A씨가 저희 매장 이용 시 음료를 주문하셔야 한다고 안내하자 손님은 일행에 한 명 더 오면 음료를 주문하겠다고 말했고 30분 후 일행이와 총 3명임에도 손님들은 음료 3잔이 아닌 한 잔만 주문했다고 합니다. A씨가 1인 1음료를 제안하고 있진 않지만 다른 카페에서 가지고 온 음료를 드시는 건 안된다고 재차 손님들에게 안내를 했지만 손님들은 아 여기서 먹는 게 안되나요? 라고 모르는 척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매장을 나가는 듯 하더니 구석의 음료를 안 보이게 버려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A씨는 왜 다른 매장 음료를 사서 남의 매장에서 먹는 거냐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진상이다. 장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진상들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편의점 음식 먹고 가는 사람 유부초밥 들고 와서 먹다 걸렸는데 다른 곳에선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는 사람 연유 넣어달라는 요청 거절했더니 그 뒤로는 연유 몰래 들고 와 타 먹는 사람 등 많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맞다. 감사합니다.